한밭대가 어제 교내 최고 심의기관에서 충남대와의 통합 논의를 진행을, 통합 논의 진행을 가결하면서 두 학교 간 통합 논의가 이제서야 본격화됐습니다.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대 위기 등을 돌파하기 위해 두 학교가 손을 맞잡은 건데요. 대전에서 첫 대학 통합이 이루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. 박선진 기자입니다. 지난 10월 충남대에 이어 한밭대에서도 최고 최고 심의기관인 대학평의원회에서 두 대학 간 통합 논의 안건이 가결됐습니다. 두 대학 간 통합 논의 추진이 본격화된 건데 한밭대 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충남대와의 통합을 통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 위기 돌파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과거 한밭대는 공주대와의 통합 논의도 거론됐던 만큼 충남대와의 논의가 무산되더라도 타 대학과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. 충남대는 최근 홍성군 내포신도시 산업시설 용지 만 6천여 제곱미터를 확보하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서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상황입니다. 그러나 두 대학 모두 학생들과 교원 등 일부에서의 반발과 함께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제시해 구성원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일 등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. 경쟁력이나 입결 같은 게 낮아지기 마련이어서 아무래도 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. 충남대 학생을 위한 교육 수업 방식이나 이런 시설 같은 걸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의견을 내놓을 것 같아요. 지역에선 과거 공주대가 예산농대와 공주문화대, 천안공대 등 3개 대학과 통합했고, 경기도 안성의 한경대와 평택의 한국복지대도 내년 3월부터 한경국립대학교로 새로 문을 여는 등 전국 곳곳에서 대학 통폐합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대전에서 첫 대학 통합이 성사될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.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.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.